왔습니다 오늘 첫 입질입니다 첫번째 마늘털입니다 물색이 탁한데 농어가 미스바이트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어김없이 리노어를 받아주는군요 우선 힘겨루기를 해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역시 이 드레플리노선이 역시 이 맛에 농어 낚시를 합니다 지난번 추도가가지고 처음 그 자리도 생자리였는데 거기서 농어를 갑오징어를 낚시하러 갔다가 농어가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포인트가 너무 좋아서 농어 낚시를 시작해서 농어를 잡았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섬이 소도라고 여기 회사사람들하고 지인분들하고 낚시를 하러 왔는데 갑오징어 낚시하러 왔는데 저는 농어를 잡을 것을 예상하고 포인트를 생각해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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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농어가 바이트를 멋지게 해주는군요 역시 좋습니다 좋습니다 흥분합니다 또 기분 좋습니다 아 딸려옵니다 심지어 빠져주는거 같은데 나가는군요 다를터리 성공입니다 예스 쇼타임 하나 또 올릴 수 있겠습니다 사이즈는 70 70정도 나오고 왔습니다 망이 60짜리니까 70은 나올 것 같아요 70 조금 못될 것 같은데 색깔도 좋고 좋습니다 우선 게임에다가 걸고 또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구 시청하수님 ٌ 소금 2 3 3 5 3 1